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섭입니다. 토요기도회에 정말 민주당 사업에서 뜨겁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최재중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회에 아주 단기 선교 이번에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기도회에 열심히 기도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청년들도 함께 가서 정말 준비 단계부터 이 청년들이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주의 종께서 들도 많이 오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 잘 갔다와서 선교 보고 영상 올립니다. 봅니다.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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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자 이제 불을 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크게 외치며 기도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 외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세 번 외칠 거예요 나를 매끽히 말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세 번 외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세 번 외칠 거예요 Elijah, 맞 Tonight partiross 이런 seventh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으로IST näラ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칸임 savoir이LY là 한국에선 we are going to have a worship 네 필리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오신 우리 최정용 목사님께서 최근에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6 많은 물소리 교회입니다 동방사회복지회 빌딩 1층 다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빌딩 1층 많은 물소리 교회입니다 최정용 목사님 핸드폰 번호는 010-2845-4052 010-2845-4052 새롭게 개척한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분들은 꼭 최정용 목사님께 연락을 올리셔서 예배 현장에 참석하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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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안간 즐거움에 인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필으로도 바꿀 수 없어 네이체 네이체 네이버 에버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고맙습니다 소서